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선입니다. 얼마 전에 그 항주 아시안게임 열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종합 3위 했어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합해서 190개의 메달을 땄는데요. 메달 딴 선수들 중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감사한 일이죠. 알게 모르게 정말 메달 딴 뒤에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아주 특별한 금메달리스트 한 분을 모셨거든요. 주지수라고 들어봤어요? 주지수? 알죠. 어떻게 알아? 성은 주시오. 이름은 지수라. 이게 유도 좀 비슷해. 그러니까 루도? 레슬링? 그 합해하는 거 같은 게 있는데 잘 몰라요. 거기 금메달리스트 구본철 선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잠깐만 들어주실래요? 금메달? 이게 금메달이군요. 박수 박수 박수. 빨리 태극기 올려. 그러니까 애국가 나와야 되고. 저희가 진작부터 모시고 싶었는데 금메달 따신 분들이 그 스케줄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저는 최근에 결혼 준비랑 체육관을 또 개관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바빠가지고. 경사가 겹쳤네. 근데 저 이 얘기 들었어요. 그 금메달 있잖아요. 우리 구 선수가 딴 그 금메달의 한 1% 정도는 내가 매일 기쁘게 지분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진짜예요? 사실 제가 항저우에서 시합 전날에 두려운 마음이 너무 강해서 계속 찬양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는 와중에 유튜브 쇼츠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쇼츠를 보게 됐어요. 네. 보게 되면서 이런 말씀들이 저한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몇 개 보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마음의 큰 힘이 되고 그 덕에 또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죠. 그리고 금메달 따고? 네. 1%가 아니네. 조금 더 있네. 조금 더 되네. 몇 편 봤어요? 몇 편? 10편 이상 봤죠. 그럼 10%네. 아니 그때 저는 찾아봤거든요. 방송을 그랬더니 77kg급 결승전에서 바레인의 압둘라 문파레디 선수와 경기를 펼치는데 막 코피까지 나셨어요. 근데 그 상대 선수가 좀 센 선수였던 거예요? 상대 선수가 제가 올해 2월에 제가 아시아 선수권이라고 또 주지수 시합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결승전에서 한 번 저를 이겼던 선수거든요. 그리고 또 세계 랭킹 1위예요. 세계 선수권 우승자기도 하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많았는데 어떻게 기도로 잘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썼습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선은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매트에서 제가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감사 기도를 잊지 않고 계속 매 판마다 감사 기도를 하면서 나왔어요. 자 결과는 4대 1이었어요. 네. 4대 1 주지수 남자 77kg급 챔피언. 그때 어땠어요? 이렇게 결정 딱 났을 때. 우선은 너무 사실 상상만 하던 일이잖아요. 되게 감격스러웠고 기뻤고. 우선은 제가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거를 좀 느꼈어요. 그냥 그날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구나. 그래서 제가 매트에 내려올 때도 감사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앞에서 무릎 꿇고 감사기도 하고. 저도 봤어요. 내려오고. 그리고 또 이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인터뷰할 때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안 나가더라고요. 다 편집되죠? 네네. 세상 방송관도 이렇게.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괜찮아요. 편집 되더라고요. 여기서는요 실컷하세요. 여기는 좋아요. 그 말하라고 나온 거예요. 아니 근데 저기 그 나는 시상대에 올라갔을 때 눈물이 쫙 났어요. 그죠? 그때 진짜 우시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감정이었어요? 우선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뭔가 해냈다는 감정이 솔직히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제일 먼저 든 생각인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나 라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우선은 제가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1등 할 거라고 생각은 솔직히 잘 못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일 높은 시상대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그거를 기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실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잖아요. 제가 제일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구나 이런 기쁨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시상대에 오르기 전에도 또 기도를 했어요. 감사기도 하고 그래서 더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구본철 선수가 즐겨 들었던 시합장에서 즐겨 들었던 찬양 제목이? 일어나라 주의 백성이라고 원래 알던 찬양인데 제가 이제 그 황저우에 가기 전주에 이제 주일 예배 때 예배 드릴 때 일어나라 주의 백성이라는 찬양 오랜만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들었는데 찬양의 가사가 뭔가 나의 환경과 비슷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그리고 이제 제가 시합을 하면 중동 국가들이 주지수에서 되게 강해요. 이슬람 국가들인데 또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아오네. 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딱 저한테 맞는 것 같잖아요. 내가 이 해외 시합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으면은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일까. 그 찬양의 가사가 또. 직접 한번 불러주실래요? 네? 조금만. 일어나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저 찬양으로는 금메달을 못다 준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무슬림 국가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의 무슬림들이 이게 세다 그래요? 랭킹 뭐 세계 랭킹 1, 2, 3. 랭킹도 높고.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게 정말 나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이게 그냥 스포츠지만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어떤 때에 조금 그런 걸 느꼈냐면 그분들은 이제 매트 시간에 기도 시간이 있어요. 도복을 깔아놓고 이제 그 기도 드리는 시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시간에 저는 옆에서 기도하고 있고 계속 찬양 듣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네 번의 경기를 부전승을 받아서 네 번의 경기를 했는데 세 번의 경기가 다 무슬림 이슬람 국가. 그래요? 하필 대진이 그렇게. 그랬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힘든 싸움이었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은 몰랐을 거야. 우리 고원철 선수가.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런 찬양으로 무장돼서 나간다는 거를. 얘기 듣기로 가족들이 금메달 따는 장면을 못 보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왜요? 사실 주지수가 중계를 해준다고 했다가 이제 직전에 중계를 해줄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중계를 해주는 방송국이 없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현장에 있으신 분들 인스타 라이브라고 하거든요. 라이브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 한 2천 명분이 라이브에 들어오셔서 그걸로 경기를 관람하시고 응원하시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주 MC들 주지수가 뭔지 좀 물어봐줘 이럴 것 같아요. 그러게요. 주지수가 뭐예요? 아니 의상은 약간 유도 복장하고 비슷하던데요. 종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지수는 이제 유도랑 사실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유도는 조금 더 스포츠화된 무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저희는 사실상 그냥 보시면 유도랑 레슬링을 살짝 섞어놓은. 그래서 상대방에게 탭을 받아야 돼요. 팔을 꺾거나 조르기를 하거나 해서 상대방이 항복 선언을 이렇게 몸에 두 번 터치하면.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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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게 이제 최종 목적이고. 격투기 비슷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격투기에서도 필수로 주지수를 무조건 수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지수라는 스포츠가 어느 나라가 오리지널이에요? 원래는 유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제 유술이라는 게 일본말로 주지수인데. 이제 브라질로 넘어가게 되면서 주지수라는 무술이 생겨서. 이제 넘어뜨리는 기술보다는 내가 넘어졌을 때. 약자들이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공격보다는 방어 쪽에 더 생존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존용. 내가 챙피한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동네도 주지수랑 간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주판 학원이 새로 생겼네. 어우 챙피해요. 정말 내가 이렇게 무식해 내가. 얼마나 됐어요 운동한 지? 운동은 한 6년 정도. 6년 정도. 6년 만에 금메달을 따요? 에이 잠깐만 이거 타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 전에 다른 운동을 하시다가 그럼 종목을 바꾸신 거예요? 글쎄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사실 운동을 했던 거는 다 생활체육이었어요. 태권도를 했었어요 어렸을 때. 태권도? 네. 태권도 안 한 사람이 어디서 대한민국에.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네. 그럼 몇 살에 주지수를 하신 거예요? 저는 21살에 시작했어요. 아니 근데. 아니 21살에 시작하는 운동이 6년 만에 금메달을 따요? 아니 그럼 어떻게 또 주지수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원래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격투기 프로그램에 주먹이 운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격투기죠. 네. MMA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어요. 나도 남자라면 좀 이런 본능이 있거든요. 나도 저런 거 몸싸움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제 도서관을 가는 길이었어요. 대학생이니까. 이제 도서관을 가는 길에 체육관이 우연치 않게 보였는데. 주지수 MMA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기 다녀야겠다. 해서 우선 올라가서 3개월을 결제했어요. 복싱글러브를 3개월을 하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롱품에 눈이 어두워. 네. 맞습니다. 알고 보니까 주지수 전문도장이었던 거예요. MMA보다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끊었기 때문에 주지수를 시작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매력에 빠지게 돼서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학에서는 전공이 뭐예요? 경찰 행정입니다. 경찰 행정학과. 그럼 그때도 운동을 좀 하긴 했네요. 그죠? 그때는 운동을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축구 같은 거 같이 친구들이랑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자 우리 구 선수 보니까 오른쪽 귀네요. 귀 좀 이렇게 보여줘도 되죠? 네. 일명 만두기라고 하는. 와 지금 뭐. 이 귀가. 괭이가 뱉혀 있어요. 귀에. 괭이가. 그리고 이 귀가 운동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네. 맞아요. 이게 터지고 쓸리고. 매트에 이렇게 쓸리고. 그렇죠. 계속 피가 차고. 또 피를 빼고 이걸 수십 번 반복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굳게 됩니다. 레슬링 선수들 국가대표 귀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왼쪽 귀는 괜찮으나요? 왼쪽 귀도 좀 됐는데. 그렇긴 한데. 여기는 좀 이쁘게 빚어진 편입니다. 여기 좀 못생기게 빚어져요. 그럼 왼쪽도 좀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왼쪽. 왼쪽은 좀 이쁘다. 그리고 오른쪽은? 네. 오른쪽은. 그러면 주짓수 시작해서 얼마 만에 귀가 그렇게 돼요? 한 2년 된 거예요. 아 그래요. 2년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왜 동생까지 주짓수에 어떻게 끌어들이게 되셨어요? 사실 모든 게 다 똑같잖아요. 기술을 배우면 한 번 뽐내보고 싶고 물건을 사면 자랑하고 싶고. 그렇죠. 저도 이제 집에 가서 오늘 배운 기술을 동생한테 하면서 나와봐 탈출해봐. 내가 탈출하면 돈 줄게. 만 원 줄게 이러니까 동생도 당연히 어 좋아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진심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나와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술에 걸렸으니. 그래서 동생이 이거 기술 안 배우면 몸싸움할 때 못 나오겠구나. 거기에서 동생이 또 흥미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다니게 돼요. 지금 돼요 그럼 동생? 지금도 조금씩은 하는데 지금 장교로 복무 중이어서 열심히 하지는 못합니다. 아 운동 선수로 저기 같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나 나가는 건 아니고. 근데 주짓수를 해보니 매력이 뭐예요? 주짓수의 매력. 우선 주짓수의 매력은 내가 나보다 힘이 세고 또 나보다 무거운 사람을 손쉽게 조금 제압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상대보다 약해도 천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났어도 어느 정도 기술을 배우고 나면은 제압당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고 역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매력. 일종의 호신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여성들이 해도 돼요? 네 여성분들이 실제로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더 많이? 이게 어떻게 이 귀 이렇게 이쁜 귀가? 모두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근데 우리는 왜 다니면서 그런 무기를 뭐하러 갖고 다녀? 얼굴이 무기인데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배워놓으면 그래도 써먹을 때가 있다. 아니 왜냐면 사실은 주짓수가 지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태권도장만큼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생겼어요. 아니 난 지금 무식한 나도 내 눈에도 보이더라니까? 그런데 이게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이거죠? 네 요즘에 체육관에도 여성분이 한 3분의 1 한 30%는 될 정도로 30%라고 돼요? 네 그 정도로 여자분들도 진짜 즐겨 하시고 재밌어 하십니다. 솔직히 남편도 한 번 이렇게 딱 하려면 남편도 제압하면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거 봐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잘못했어 막 이런 거죠. 저거 봐라. 저거 봐라. 꽉 그렇게. 아유 말마려도 신난다. 아유 진짜. 어차피 이렇게 꽉 뭘 하나 가르치면 꽉 남편을 공격하려고 그러고. 아니 근데 구분철 선수 주짓수 통해서 운동하면서 신앙이 회복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사실 군대 다녀오고 나서 군종병도 했고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 코로나 시기였어요. 한동안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자연스럽게 저는 교회와 멀어졌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신앙도 멀어졌고요. 방학이 길었구나. 네 그리고 제가 솔직히 속으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맨날 다니던 그 교회를 안 다니니까 하루가 되게 여유롭네. 그러니까 그 주말이 하루가 더 생긴 느낌 있잖아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교회 안 나가는 게 더 좋다고 느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짓수를 그러면서도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병행하는 와중에 제가 이제 해외 시합을 나가게 되면서 사실 선수들 항상 시합을 나갈 때 두려운 마음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렇죠. 의지할 때도 없고요. 정말 좀 사람이 힘들 때 주님을 특히 찾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보면 그때 해외 시합 때 무너지고 지고 또 이기고 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도 점점 하고 또 말씀도 읽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되면서 제가 다시 신앙을 이렇게 천천히 회복하는 계기가 주짓수였던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신앙적인 터닝포인트 그랬던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때가 언제였던 거예요? 제 가장 큰 터닝포인트였던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여자친구가 저와 교제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됐어? 성경이면 이 사람 누구야? 근데 제가 모태신앙인데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어떻게? 네. 거기에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지. 맞아. 그러면 여자친구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그렇지.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알아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거기에서 한 번 했고 그리고 여자친구가 점점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처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하다못해 집사님들이 교회 오래 다녔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너무 은혜된다고 여자친구가 찬양하는 모습이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나중된 자가 먼저 됐구나. 이게 나랑 여자친구 얘기구나. 그래서 회계도 다시 하고 네. 그런 계기가 첫 번째로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두 달 전에 있었던 세계선수권 시합이 있어요. 다시 한 게임 두 달 전이었는데 제가 그때 한창 선수촌에 있으면서 의지할 때도 없고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드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때 여자친구랑 함께 저녁마다 큐티도 매일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이런 시간을 매일 가지면서 이제 세계선수권에 나갔는데 근데 그 시합 때 제가 첫 판에 저버린 거예요. 어머! 근데 첫 판에 지고 1회전 탈락? 네. 근데 패자부활전이 또 있어요. 근데 패자부활전도 어떻게 이기다가 또 중간에 팔을 다치면서 그렇죠. 암바라는 기술을 걸려서 팔을 다치고 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팔이 너무 아프니까 엎드려서 매트 위에서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팔까지 다쳐야 되니까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제가 부산까지 얻어버렸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서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매트에서 나오면서 바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무슨 뜻을 가지고 저한테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때는 시련을 주셨냐고 했어요. 왜 시련을 주셨습니까? 그러고 제가 막 이해가 안 가서 하나님한테 계속 뜻을 구했어요. 뜻을 구하는 와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고 제가 그 주에, 돌아오는 주에 설교들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 제가 선수촌에 있다 보니까 예배를 세 곳에서 드렸어요. 수요예배 선수촌에서 드리고 또 주말, 주일 오전 예배 저희 교회에서 드리고 여자친구가 지금 청년 예배를 다른 데에서 다녀요. 그래서 거기 같이 따라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하필 욕기 설교가 저한테 세 번을 연속으로 다가온 거예요. 아, 세 번 다가? 욕기? 네, 맞아요. 저는 근데 그게 쉽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욕기 설교는 목사님들도 잘 안 하세요. 욕기 내용이 세 번이나 이렇게 오는데 그것도 세 번이나 네, 그래서 아,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를 제가 그때 의아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욕기도 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렇죠. 시련을 허락하셨잖아요. 시련을 허락하셨고 그 주위의 사람들은 욕기 보고 너가 뭔 잘못을 저질러서 그래. 너가 뭘 잘못한 거야. 믿보인 거야. 얘기했지만 결국에 사람은 계속 이유를 찾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유를 찾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지혜로우심을 믿어야 된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길을 저는 계속 이유를 찾게 되려고 하고 있고 제대로 깨달으셨다. 제가 그때 아,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그냥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때 원래는 제가 하나님 제가 진짜 이번 시합 잘하면 교회 더 열심히 다니고 진짜 원초적인 거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딜성의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터닝포인트를 계기로 기도의 방향성이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매트 위에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매트 위에서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매트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로 계속 바뀌었어요. 제가 어떤 결과를 갔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정말 그곳에서 내 몸짓 하나하나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계속 바뀌어서 했었어요. 그래서 시합장에서도 그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느끼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과에 대한 기도를 내려놓고 정말 온전히 주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기도를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주지수를 통해서 이제 참 하나님 신앙의 터닝포이드도 만나게 되시고 이제는 동료 선수들 전도까지 하신다면서요. 이게 이제 열매야. 이게 열매. 어떻게요? 주변에 이제 사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랬고 운동하면서 그랬는데 이 친구들은 우선 제가 계속 식사를 같이 하는데 식사할 때 기도하고 또 제가 운동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수요 예배 드리러 그때 선수들 쉬는 시간인데 저녁에 가서 교회 다녀오고 하니까 그때 알았어요. 친구들이 이제 근데 이제 하나 둘씩 기독교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친구들에게 답하고 또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아시안게임 때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원래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첫 판에 저버린 거예요. 첫 판에 원래 자기 실력의 반도 못 꺼내고 무너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힘들었나 봐요. 저한테 갑자기 저녁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형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제가 계속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던 친구였는데 그렇게 카톡이 와서 제 마음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구나 감사하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행위 자체도 그렇죠. 그래서 친구한테 당연히 하나님이 더 좋은 거를 좋은 때 주시려고 너한테 지금 허락하신 거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데 제가 그분한테 전화드려서 기도해 드려도 되냐고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기도를 좀 받아도 될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목사님이 더 기뻐하실 거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실제로 목사님한테 통화를 해서 기도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도 되게 은혜가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경기장 대기실에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그렇죠. 옆에서 감독님이 보시고 감독님은 종교가 없으신데 제가 계속 기도를 하니까 주기도문을 자기가 열 번을 외웠다고 너를 위해서 주기도문을? 네. 자기 안 믿는데 주기도문을 열 번 외웠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선수를 위해서?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정말 저한테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마음에 위로가 됐고 신앙의 고백인데, 사실은. 네, 맞아요. 우리 구본철 선수가 정말 큰일 했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육체적으로 금메달도 금메달 귀하지만 사실 영혼을 구한다는 게 제일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어쩌고 더 잘생겼냐. 그러니까. 든든합니다, 진짜. 근데 우리 구본철 선수 이렇게 멋지게 선수로 성장할 때까지 제일 애쓴 분이 있다면 당연히 부모님이겠죠. 그렇죠?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에요? 우선 부모님은 항상 걱정이 많으세요. 제가 주짓수 한다고 할 때도 다칠까봐 좀 덜했으면 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부모님이 모두 부모님이 그렇듯이 안정적인 걸 좋아해요. 제가 이제 공무원이라는 꿈을 갖고 경찰 공무원이라는 꿈을 갖고 있다가 제가 주짓수에 너무 심취하니까 한편으로 또 걱정되신 거예요. 저러다가 경찰 안 한다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버지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질 때마다 아직 경찰이라는 직업이 남아있다. 지금도 듣지 않았다. 항상 제가 너에게는 경찰이라는 직업이 남아있다. 마다들이에요? 네, 마다들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기도도 많이 했고 재정적인 후원도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구본철 선수가 있기까지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주시고 기도해 주신 아버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요. 구자희 전도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머! 정말 똑같이 생기셨네요, 두 분이. 정말 아버님을 많이 닮으셨네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네. 전도사님이라고 소개해드렸어요? 네. 지금 무슨 사역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인천구치소 교도관입니다. 아, 근무세요? 교도관이고 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부르심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야간신학 해가지고 네. 전도사 타이틀은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무시간하고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사역은 하지 않고 네.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교회에서 봉사할 예정입니다. 항조와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구 선수가 금메달 따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라이브를, 라이브를. 라이브를 못 봤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속상하셨겠다. 카톡으로 알았습니다. 아. 누가 카톡을 보냈어요? 우리 저기 며느리가 며느리가 네. 뭐라고요? 아버님이 네. 지금 은메달입니다. 은메달입니다. 게임을 이제 저는 근무중이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카톡으로 지금 은메달 확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달성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몇 시에 또 이제 결승한다 뭐 이런 거 이제 여자친구가 중국에 따라갔어요. 아. 그래서 또 거기서도 알려주고 알려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은메달 확보해서 금메달 땄어요 네. 라고 저기 카톡 받았을 때 어땠어요? 아. 찡했습니다. 찡했어요. 네. 그때 기도하고 계셨어요? 아. 기도는 했는데 제가 네. 우리 아들 경기를 참마 보지는 못하거든요. 평소에도. 너무 마음이 졸여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저기 경찰 공무원 때문에 네. 그렇죠. 항상 이제 시합에서 지고 나면 네 네. 그 길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해줬어요. 그게 위로예요? 진심이에요? 그게 부모로서는 좀 안정적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금메달리스트 금메달리스트잖아요. 그렇죠. 아드님이. 그러면은 주짓수로 쭉 그냥 가는 게 좋겠어요. 아직도 경찰에 미련이 나와요. 지금은 이제 네. 쭉 이제 주짓수로 밀어줄 겁니다. 네.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힘든 운동을 네. 자기가 좋으니까 이제 저런 결과까지 냈으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격려를 해야죠. 아버님도 주짓수 좀 합니까? 저는 주짓수 잘 못합니다. 못합니다. 네. 그럼 뭐 하십니까? 아니 저는 특별히 하는 건 없는데 구경하러 가면요. 다 이렇게 전 유도를 해가지고 네. 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누워가지고 막 뭐하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처음에 가서 도대체 누워서 뭐 하는 거냐? 그렇죠. 그랬었습니다. 처음에 이해를 못하니까. 네. 아 다들도 쉬러 왔나? 누워가지고 막 낑낑대더라고요. 누워서 낑낑대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주짓수라는 걸 모르더라도 네. 어떤 운동 분야에서 그것도 6년 만에 금메달을 딴다는 건 그만큼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네. 본인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냥 저희는 우리 아들 때문에 그때 건조기 처음 나왔을 때인데 도복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건조기를 그때 샀어요. 아 빨아야 되니까? 도복을 이제 건조하고 개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측면에서 지원을 많이 했죠. 아 빨래로? 네. 빨래로? 야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얘기 나온 김에 야 이거 광고로 우리 구본철 선수를 쓰면 광고 되겠다. 그러네. 건조기 그러네. 구본철 선수. 자 그러면 우리 구본철 선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금메달 따면서 주신 그때 깨달음이 있다고 고백했거든요. 뭔가 네. 그 사실 제 주변에서 지금도 그래요. 뭔가 제가 아시안게임에 제가 이번 아시안게임에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왜요? 네. 그전에 뽑은 선수들이 있었어요. 뽑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게 또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잖아요. 1년 미뤄졌죠. 그렇죠. 미뤄지게 되면서 선수를 다시 재선발한 거예요. 아. 근데 사실 저는 그전까지는 자격이 없었어요. 왜요? 그거 국가대표도 아니었고 그 국가대표 선수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였는데 네. 제가 이제 넘어오는 때 국가대표가 처음으로 됐어요. 네. 그러면서 자격이 생기게 돼서 제가 이제 운 좋게 경쟁에 참여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제가 거기에서 4명의 선수와 저 포함 4명의 선수와 경쟁을 해서 제가 거기에서 다 이겨서 1등을 한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아시안게임에 나가게 됐는데 사실 그거 말고도 그 앞에 모든 것들이 사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제 속된 말로 너는 왜 이렇게 아다리가 좋아? 운이 좋아? 너는 진짜 뭔가 선택받은 사람처럼 뭐 너 원하는 거에 탁탁탁탁탁 그리고 단기간에 주목도 많이 받고 우승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도 사람들한테 항상 그랬어요. 아 운이 저도 운이 좋은 거 같아요. 되게 운이 좋네요. 그리고 저의 인복도 되게 좋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금메달을 따고 나서 느낀 거는 제가 그 실패들도 중간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실패들도 그 실패를 겪고 성공하고 또 실패를 겪고 성공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아 이게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그 길이었구나. 아 그러니까 그 앞에 내용이 내가 지고 나서 중요한 시합 때 이기고 뭐 지고 나서 더 중요한 시합에서 이기고 이런 인과관계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과관계구나.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짓수로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네. 무엇보다 제가 주짓수로 신앙을 회복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게 비유하셨잖아요. 저를 그렇게 주짓수를 통해서 저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네. 또 저뿐만이 아니라 제 여자친구 같이 이제 서로 신앙이 많이 회복됐거든요. 제 여자친구.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걷게 하신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나도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아버님. 우리 구본철 선수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 회복된 거 기도의 방향이 바뀐 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제대로 이제 만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이야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서는 이야 참 귀하다. 네. 이런 생각들거든요. 문득 떠오르는 또 과거가 있으시다면서요. 네. 과거. 네. 과거에 이제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는데 네. 중학교 올라가고 나서 올라가고 나서 성적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매를 들었거든요. 매를 들었었는데 그때 좀 이게 조절이 안 돼서 과하게 그래서 그때 애가 상처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러는 중에 이제 제가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매를 거뒀거든요. 제가 실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제가 그때 좀 방황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이라서 너한테 그렇게 한 거다. 아버지 경험이 없어서 처음 너를 낳아서 아버지가 처음 이라서 너한테 그런 실수를 했는데 정말로 미안하다. 그러면서 제가 무릎 꿇고 사과를 했어요. 그래요? 그게 몇 학년?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용기를 냈죠.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잘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했는데 이제 그게 잘 돼가지고 우리 아들이랑 지금은 친구처럼 잘 지내거든요. 아들 앞에 무릎 꿇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아버지의 그 용기는 대단합니다. 혹시 그때가 기억이 나세요? 네 기억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맞았을 때 아버지께 맞았을 때도 기억이 나시고 아니 얼마나 맞았길래 어떤 상태였어요? 좀 많이 맞았어요. 그냥 골고루 맞고 이제 성적 때문에 맞긴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사람이 감정이 한번 이렇게 격해지다 보면 또 제어가 안 되는 거 저도 알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질도 더 심해졌던 거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상처들이 분명히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솔직히 속마음은 내가 빨리 몸이 크면은 집을 나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그래서 빨리 크고 싶었어요. 내가 어른이 빨리 돼서 빨리 나가야겠다. 컸을 때 아버지가 아버지랑 작은 트러블이 있었어요. 작은 트러블이 있는데 이제 제가 가진 상처들을 어느 정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오셔서 저한테 진심으로 좀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버지랑 오랫동안 살아봐서 알거든요. 그리고 또 맞아 봐서 알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 사람이고 진짜 한마디도 어디 가서 지지 않으시는 분인데 자기 자존심을 다 자식한테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거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느껴졌어요. 아버지의 그 진심이 느껴져서 그때 제가 가졌던 상처들이 다 한 번에 좀 녹아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랑 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사실 정말 아예 미움이 없어요. 그냥 친구 같고 가끔 아빠가 철없는 행동하면 그냥 철없는 친구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버님께서는 잘하셨어요. 우리 구본철 선수가 이제 어떤 선수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아들이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면서 그런 저기 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삶이니까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언제 결혼 예정이라고요? 저는 내년 6월에 결혼 예정입니다. 반지는 지금 벌써 해서 꼈네요? 이건 이제 약혼반지 약혼반지 근데 이제 약혼하시는 약혼녀분께서 반지를 잃어버리셨어요. 더 큰 걸 원하셨나 보네요. 많이 없어서 그러셨나 봐요. 아니 근데 저 프로포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 프로포즈 안 하고 결혼 날짜부터 잡은 거예요? 이거 순서가 좀 뒤집이네. 저희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죠? 도와드려주세요. 그러면 저 앞에 카메라가 있으니까요. 프로포즈 직접 우리 방송을 통해서 프로포즈 야 이거 멋있다. 네. 해보시죠. 해야 되나요? 우선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너를 만나면서 좀 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그런 내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또 이렇게 금메달까지 딸 수 있었던 것 같아.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가정이 되길 바라면서 나랑 같이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잘 살자. 뒤에 뭐 하나 빠진 게 있나요? 사랑해. 아 진짜? 최훈아 사랑해. 최훈아 사랑해. 아 그렇죠? 며느리 사랑해. 최훈아 사랑해. 최훈아 사랑해. 이거 다시 하셔야 되는 게 카메라가 놓쳤어. 못 잡았어요. 다시 한번 카메라 보시고. 최훈아 사랑해. 최훈아 사랑해. 둘째 며느리 성원하게. 둘째 며느리 성원하게. 둘째 며느리. 우리 사랑이도 사랑해. 둘째 며느린이 있고 동생이 먼저 결혼하셨어요. 둘째가 먼저 결혼했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큰 며느리 맞는 거네요. 맞아요. 정말 아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얼마나 예쁘실까요. 자 이제 두 분이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우리 아드님부터 좀 할게요. 우선은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주변에 베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주지스잖아요. 주지스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 앞둔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고. 2026년에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있는데 그때도 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 이후에 더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종주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태극기가 휘날리고 딱 멋있다. 멋있다. 기도해야 되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의 기도자분. 저는 공직 잘 마무리하고요. 네. 이제 60, 70, 한 20년 정도 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저희 마지막 기도. 네. 전도사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지수. 조금은 좀 낯선 스포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막 활성화됐어요. 그렇죠. 주지수.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구몬철 선수. 아버님 되시는 구자희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어떠한 스포츠든 약간 공격성을 띠는 건 확실히 조금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방어잖아요. 혹시 키우는 자녀분들 중에 우리 애가 몸이 약해서 혹시라도 막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주지수 한번 가르쳐 보세요. 일단 누워서 시작한다잖아요. 누워서 시작하니까 애들이 마음이 평안하고 방어. 네. 방어. 방어를 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그러잖아요. 다들 누워서 그래. 더 중요한 거는 주지수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됐다는 거. 아멘. 그리고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뭐 이거 하면 이거 할게요. 이거 하면 딜 했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주의 자녀가 제대로 됐다는 거. 이게 귀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참 신묘막직하셔서 주지수를 이용해서도 신앙 회복 계십니다. 네. 저는 슬로건으로 한교회. 한학교 세우기 운동. 보금을 통해서 기독교 대한학교를 세웁니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이곳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 갖고 있는 자료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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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